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여기 어린 두꺼비 애들이 이렇게 길로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. 어떡하죠? 아유 어떡하니? 안 다쳤어? 이거 두꺼비야? 두꺼비는 다. 두꺼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에 싹 깔렸는데 반은 이미 로드킬 당한 것 같습니다. 아유 어떡하지? 애들아 너네들 들어가 저쪽으로. 도로에 있으면 안 돼. 저리가. 아유 어떡하니 다 치워주고 싶지. 이미. 아유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애들을 어떡하죠? 다 치워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유. 아가. 아유 너네들이 왜 여기로 도로 나왔어? 얼른 가. 아유 어떡하냐. 반은 죽은 것 같습니다. 아유 어떡해. 얘들아. 어? 너네 지금 빨리. 아유 어떡해. 얘들 상처를 못 씁니다. 아유 어떡해. 아유 어떡하나. 세상에. 아유 아기는 애기도 다쳤는데. 아이고 아이고 안쓰러워라. 태어나자마자. 아유 어떡해. 아유. 큰일 났네. 아유. 왜. 왜. 갑자기 비가 오니까 얘네들이 놀래가지고. 아마 발레 나온 것 같습니다. 아유. 애기야. 너도 갈라. 저쪽으로 가. 아유. 여기 오면 큰일 나. 아유. 집을 못 가겠네 이거. 얘는 어떻게 된 거야. 얘는 죽었어요. 아유. 여기 또 있어요. 얘도 죽었나? 아유. 세상에.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죽었고. 태어나. 살았어? 아유. 다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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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? 죽었어? 어. 살았다 살았다. 다행이다. 번쩍번쩍 떼네. 아 됐다. 아이고. 아유. 저 앞에도 많은 것 같은데. 큰일 났네. 여러분 저기 강가에서 울음소리 들리십니까?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올라와가지고. 아버지 눈 sabia 왔뜩ICK. ku. 있iksi.